예산을 수백조 원 정도 퍼붓고도 경제성장률이 겨우 1에서 2% 정도 나라에서 2020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한자리 숫자가 아니고 두자리 수 증가율의 예산을 편성하라 그 예산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일에 투입될 것이고 아니면 먹고 쓰는데 또 예산이 투입이 되겠죠 그 예산의 또 상당 부분은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될 그런 국채를 안기면서 현재 세대가 소비하는 그런 행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리에는 오로지 재집건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나라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8월 13일에 여당은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2020년도 예산을 최소 510조 원 이상으로 510조 원 이상입니다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일부 비원은 2019년보다 12.9% 증가한 530조 원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가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하고도 한 469조 원이니까 전년 대비 469조 원도 9.5%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9.5% 내년도에는 10%가 될지 12%가 될지 이렇게 늘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각 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 규모가 498조 원입니다 이 예산에 비해서 10조에서 한 30조 원 정도가 많은 것이죠 정부가 요청한 예산도 아마 행정부가 요청한 것도 최대한 반영해서 짰을 건데 그게 다 1, 2억 정도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여당이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액수는 올해보다도 8.6%에 12.9% 정도 증가한 510조에서 530조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예산은 정부의 각 부처가 요청한 498조 7천억 보다도 2.3에서 6.3%가 더 많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집권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더 뿌리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지갑이 늘어나는 속도가 1%에서 2%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9.8%에 12.6%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나라가 3배에서 4배 정도의 예산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죠 예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 증가율인 9.5% 수준 정도로 맞추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능한 근행 예산이 필요하던 기재부 측하고 국가 채무 가이드라인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냐 혹은 재정운용을 좀 가감하게 해야 예산 투입 효과가 현실화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예당 측 사이에 상당히 논의가 논쟁이 진행됐다는 그런 후일담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거대 예산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결국 기재부 관리들은 오래 버틸 수 없을 겁니다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많은 예산을 국민들로부터 짜내가지고 확보해서 갖다 바치겠죠 이미 한국은 정치 우위의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초거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하나는 세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담이란 것은 조세나 준조세 부담을 지울 것이고 조세나 준조세 부담이 올라가면 당연히 경제주체들은 생산활동을 감소시키겠죠 생산활동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세와 준조세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한국의 고임금과 맞물려서 고비용 구조 조세와 준조세도 일종의 생산요소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시키니까 결국 생산활동의 해외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활동의 감축을 촉진하겠죠 그러면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생산을 감축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자리가 줄어든 사람들을 또 실업급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 또 실업급여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조세하고 준조세를 생산활동을 한 사람과 함께 부과를 하겠죠 그럼 또 한 가지 보시죠 정부가 이제 세금을 가지고 다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다 가지고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 함께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빚을 떠넘길 거 아닙니까 국채가 발행이 되면 국가가 더 많은 재원을 자본시장에서 끌어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축효과라는 것이 발생하죠 구축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더 사용하는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간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니까 투자 소비가 모두 다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재원 투입에 따른 효과가 떨어지는 정부 부분이 더 많은 자원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은 곧바로 민간이 더 생산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져다가 그냥 낭비를 해버리는 것 국가가 돈을 쓴다면 거의 낭비하고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질문 세 번째 보시죠 그럼 이제 거대 예산이 이렇게 계속 매년 증가하면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그까지는 대부분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신문을 경제신문에 읽다 보니까 한국투자정권의 정인문 사장이 해외투자자를 다 만나고 와서 뉴욕에서 인터뷰를 가졌더군요 그 대목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31년간을 정권면 생활 가운데서 27년을 투자은행 일을 하면서 해외투자자를 참 많이 만났는데 이번이 가장 어려웠다 악플이나 선펄보다도 가장 무서운 게 무플 반응이 없는 겁니다 런던 뉴욕에 수십 명을 만났는데 한국에 관심을 둔 사람은 10명의 한 명 꼴도 없더라 존재감이 없어진 겁니다 국제자본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해외투자자들은 왜 굳이 한국물에 투자해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이슈와 투자할 기업 산업에 대해 묻기보다도 한일관계와 주 52시간 근로제 소득주도 성장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결국은 친기업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투자 설명회 같은 걸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투자가가 왜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지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현장 분위기를 담아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생산기지로서뿐만 아니고 이미 한국은 투자처로서도 매력을 거의 잃어버린 나라가 된 겁니다 이미 존재감이 없어진 거예요 이번에 여당이 그 초 슈퍼 예산을 확장하는 걸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딱 이런 결론입니다 결국 한국이 선택하고 있는 길은 첫째는 공공부문의 규모를 크게 키우면서 두 번째는 그 재원 조달을 위해서 생산적인 주체들에게 정세와 국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세 번째는 고비용 구조를 고착화시키면서 네 번째는 투자처나 생산지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하고 다섯 번째는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동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운용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한국의 미래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거나 주저앉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 기초는 튼튼하다 이런 허망한 주장하고 국가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국가주의의 비극을 한국은 처절하게 경험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고비용 구조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수입하고 지출 사이에 만성적인 격차가 생길 거라만 불균형이 그러면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추든지 아니면 현재 지출을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경제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수입이 안 따르는데 지출을 계속해야 되니까 두 가지인 거죠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의 하나의 증거자료로서 충분한 이야기를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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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